지난 9일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군도 3호선 3대 피암터널 구간에 어제 오후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해서 엄청난 규모의 암석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선군이 제공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어제 오후 6시 27분쯤이었습니다. 거의 150m 남짓되는 산비탈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석 덩어리와 바위 파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쏟아진 바위와 토사의 양만 약 6천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터널 위로 쏟아진 윗부분에 있던 큰 소나무의 모습 지금 보이실 텐데요. 뿌리째 뽑혀서 토사와 함께 흘러내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산사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집중국으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바위와 토사가 일시에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3대 피암터널 구간 석회암지대의 산악지역인데요. 장마철에는 산사태 위험이 그만큼 높은 지역입니다. 정성군에서 이 화면은 CCTV를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사고가 발생한 이 구간은 지난 6일 이후에 낙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해온 곳입니다. 네, 6일에는 약 3톤의 낙석이, 다음 날인 7일 새벽에는 약 1톤의 낙석이 추가로 발생해서 차량 통행이 차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제 이틀 뒤인 지난 9일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300톤가량의 낙석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것이고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지금 화면은 지난 9일 발생했었던 산사태 발생 당시에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무슨 마치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실제 상황인 거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엄청난 양의 돌과 토사가 터널 위로 쏟아지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산사태는 유출된 낙석 그리고 토사 규모가 워낙 커서 피해 복구와 통행 재개까지는 길게는 수십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은 물론 당분간 집중호우 소식이 계속 예보되어 있는 만큼 산사태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